안녕하세요. 게임과 아이돌 등의 서브컬처 이야기를 다루는 지피플입니다. 일단 먼저 매번 열심히 영상을 봐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2016년 2월 21일 게임 채널로 오픈을 해서, 또 한때는 영상의 부족함을 느끼고 일시적으로 영상을 모두 내렸다가, 재오픈을 하는 등의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 현재는 1만 2천 5백여 분이 구독을 해주신 채널로 성장을 했습니다. 게임 채널에서 벼랑간 일본 음악업계나 일본 아이돌 채널로의 컨텐츠 변화가 시작된 부분에 있어, 초기 구독자분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게임도 문화라고 생각하고, 아이돌도 문화라고 생각해서, 어찌 보면 서브컬처 문화들을 폭넓게 다루는 채널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고, 그래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채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놈 유튜버가 아니다보니 아무래도 컨텐츠 제작이 불규칙적이기도 하지만, 기회가 되면 주말 등의 여러분들과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혼자 아이디어를 고민하다 보니 매번 비슷비슷한 내용의 영상이 나오는 듯한 고민에 빠지게 되어, 이번 영상의 댓글 기능을 통해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나 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공모받고 싶습니다. 올 하반기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의 댓글 기능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은 영상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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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